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같이 던에 있는 것과 범죄 Northeast 이α